기름을 훔치기 위해 송유관 근처 모텔을 통째로 빌려 땅굴을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9m 넘게 땅굴을 팠는데요. 송유관을 30cm 앞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사람 한 명 지날 정도의 비좁은 굴이 이어집니다. 축축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천장에는 조명도 달렸습니다. 청주 외곽 한 모텔 지하의 모습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10m 떨어진 곳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 1월 모텔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어 모텔 지하 벽면을 부수고 한 달여 동안 가로 81cm, 세로 78cm, 길이 9m 규모의 땅굴을 팠습니다. 일당은 이 모텔 지하실에서 송유관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했습니다. 범행에 앞서 총책은 리터당 최대 500원을 주겠다며 기술자와 자금책 등을 모집했습니다. 송유관 기술자였던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삽과 곡괭이로만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송유관 도착 30cm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주유소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기름을 훔치려다 땅굴을 파던 중 물이 많이 나와 작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기름을 훔쳐 이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6만 6천 대 차량이 지나는 국도 주변에 있는 땅굴도 집안 붕괴에 대비해 원상복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